안녕하세요. 환경연수원장 수박호입니다. 오늘 세계환경의 날을 맞이하여 자연포운동이 발상된 이곳 검호산자락에 함께하신 환경연수원 교육생과 80만 수리생 대표 환경교육 네트워크 측에 참여하신 26개 기관단체 여러분과 도민 여러분 특히 세바람행북경토건설의 리드로서 물철주의와 헌신하고 계시는 이처로 지사님과 이런 예민을 모시고 전국광역자치단체로서는 처음으로 지속가능환경교육 경상북도 선언문을 채택 선포하는 역사적인 날에 전문을 낭도하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속가능환경교육의 유람 경상북도 선언문 전문을 낭도하겠습니다. 지속가능환경교육의 유람 경상북도 선언문 우리 경상북도는 예로부터 수려한 자연경단과 분간의 조화 안에 사랑정신과 선비정신에 찬란한 민족문화를 꼽혀 호흡충전을 강업힌 정신문화의 원료를 풍성하였다. 또한 이에 이를 개선하여 새마을운동과 자연부운동 등 국민정신운동의 활성기로 고흥시켜왔다. 그러나 산업과 도시화로 인한 자연의 오인과 파괴 그리고 기후변화 등으로 선조로부터 물려가는 아름다운 우리 삶의 투정과 인간과 생물의 생명까지 이웃받는 위기에 증명했다. 따라서 우리는 환경에 대한 인식을 다시 새롭게 하고 인간과 환경의 아름다운 동행으로 찬란한 정신문화를 꽃피웠던 조상의 의를 의뢰받아 새로운 환경 물리안 정립과 시대에 봉화하는 환경보존 운동을 해나갈 때이다. 이에 우리는 경상국도는 환경교육을 통한 지속가능한 경상국도의 미래 비전실을 위해 300만 도민의 뜻을 모아 지속가능한 환경교육을 통한 경상국도 선언문을 제정, 선포해 건강하고 표적한 환경에서 생활하기 위해 전신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생존이자 생명운동인 환경보존 운동은 환경교육으로부터 시작하며 건강하고 표적한 그린 경국을 건설한다. 하나, 우리는 환경교육의 인지적, 기능적, 태도적 영역을 배우고 느끼며 실천하는 자서로 환경보존 운동에 적극 동참한다. 우리는 새로운 도민 환경윤리관 정립을 위한 전 도민에게 환경교육 확산을 통해 환경개목운동을 선도해 간다. 하나, 우리는 경상국도 내 환경교육기관 단체로 구성된 환경교육 네트워크를 통한 환경교육 공동체를 구축한다. 하나, 우리는 경상국도 환경교육센터 기반 구축을 통해 기후변화, 미세먼지 등 생활 밀착형 환경교육을 전개한다. 하나, 우리는 시대전의에 봉하는 환경, 생태, 인문, 외성편의 청소적 환경교육 추질로 하나, 우리는 경상국도를 대한민국 환경교육의 여름으로 자리 느낌시켜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새바람, 행복교육을 근사해 간다. 네, 선호문 낭독이 이어서 리처로 지사님이 선포를 하시겠습니다. 스크린업 특성 무대를 잠시 자리 모시겠습니다. 단상 위에 있는 선포문을 힘차게 낭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사님이 마지막 선포문을